미래를 선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 대구안희대학교 화장품호학부는 2016년 교육부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에 선정되면서 확대 신설되어 2017년 첫 신입생을 맞이하였습니다. 화장품산업은 미래 성장능력으로 주목받는 산업이자 경상북도의 새로운 성장산업입니다. 현재 제약, 식품, 패션 등 타업종 대기업들이 화장품산업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안희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화장품 관련 학과와 화장품 공장을 만든 화장품 분야 대표학교입니다. 화장품공학부에는 다양한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특히 삼성제일모직, 아모레퍼시픽, 한국골마, 함불화장품, 삼준화장품, CJ, 하버드대학교 박사우 연구원 등 실무경력이 풍부한 교수님들이 포진하고 계십니다. 화장품공학부는 화장품공학, 산업품질공학, 산업디자인공학으로 세 가지 전공이 있으며 화장품 제형 분야, 화장품 특수제형 분야, 분자세포생물학 분야, 디자인 분야, 상품기획 및 마케팅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화장품 제형이란 로션제, 액제, 크림제, 겔제, 분말제 등 제품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화장품공학부 화장품 제형 분야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화장품 산업발전의 주역인 R&D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내 입주한 화장품 기업 및 클루엔코 기업들과 함께 다양한 실험과 제형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장품공학부에서는 기본적인 화장품 제형 외에도 특수제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화장품 특수제형은 유효성분의 기능성을 극대화하여 상품의 경제적 가치를 올릴 수 있기에 미래 대한민국 뷰티산업의 선봉작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본 기술에 대한 학습을 통해 미래화장품 연구원으로서의 개면화학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화장품공학부에서는 화장품 제형, 제조품만 아니라 피부를 이해하기 위해 일반 생물학과 피부생물학을 비롯한 생명과학 관련 효과목도 배우게 됩니다. 특히 피부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몸 기관 중 가장 큰 기관이기에 분자세포 생물학 분야에서는 피부세포의 근본적인 이해와 더불어 화장품 소재가 피부세포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분자적 수준에서 그 기전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분자세포 생물학적 접근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화장품 원료의 개발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되고 경쟁력이 높은 화장품의 개발로 이어지는 데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화장품공학부 산업디자인공학전공에서는 화장품 분야 디자인과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처음 접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입니다. 따라서 디자인은 감성 소비사회로 접어든 현재 매우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디자인공학전공에서는 감성과 기술 접목을 중심으로 디자인 분야의 경우 3D 프린팅과 용기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을 마케팅 분야의 경우 상품 기획과 프로모션 기획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학생들은 기업에서 화장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의 관심을 얻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학교 앞 경산지식서비스 R&D 1지구 내에 15만 제곱미터 규모의 경산화장품특과산업단체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학교 앞에는 CGMP 생산시설을 갖춘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섰으며 현재 학교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클루앤코는 경상북도와 경산시에서 만든 화장품 수출 브랜드입니다. 현재는 베트남, 중국, 태극 등 4개의 전시 판매장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 더욱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화장품공학부는 화장품 제형 개발에서부터 품질관리, 그리고 디자인과 마케팅 등 화장품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프로세스에 필요한 3개의 전공을 국내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중국 장춘의학구 등 전문학교와 중위합작판화 프로그램을 화장품 분야 최초로 시작하며 현재 베트남 호치민기술대학교에 화장품공학 전공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다양한 화장품 기업의 전문가 멘토링을 구축하고 있으며 화장품 산업 진출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및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안이대학교 화장품공학부 바로 여기서 미래 화장품 산업 전문가라는 꿈에 날개를 달아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시길 바랍니다.